답은 AI 반도체, 도체대 2차전지, 비교 분석, 2차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방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화요일이죠. 이코노미클럽 시간입니다. 경제 이슈와 함께 알아볼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떤 주제인지 주제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탭 GPT 수혜주로 뜬 아이폰 관련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계속해서 아이폰 관련된 모멘텀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 관련한 모멘텀들도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실제 애플이 그동안은 인공지능에서 많이 뒤처졌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전에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몇 가지 전략들을 공개한 이후에 계속해서 또 주가라든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특히 아이폰 밸류체인들 좋았는데 이유를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소장님? 네, 일단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았다가 이번 달 들어서 굉장히 좀 좋아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특히 지난주에 오픈 AI에서 챗 GPT, 그러니까 GPT-4, 5로 좀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기대감을 봤을 때는 AI주가 부각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물론 이제 부각을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거든요. 여기에 이런 모멘텀이 계속 좀 부각이 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번에 GPT-4, 5에 대해서 최대 수혜주가 애플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이 막 올라갔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애플이 음성 비서 프로그램인 시리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계속 좀 부각이 됐었고요. 차기 모바일 운영체제, 그러니까 iOS 18이라고 있는데 이거에 챗 GPT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서 오픈 AI와 최종 계약 추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계약에 대해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속 아마 지금 보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슈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UBS라고 있는데 이 UBS가 AI 집중하기 위해 전기차 사업을 좀 포기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여기에 따라 AI 쪽으로 이제는 좀 모멘텀이 잡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그 애플과 관련된 모멘텀은 아이폰 외에 자유주행과 전기차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과감하게 포기하고 AI 쪽에 이제 방향을 좀 선회를 하면서 이제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좀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부분들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종목은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련된 종목에 대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LG 이노텍도 있고요. 그리고 BH 등의 상승 흐름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좀 덜하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되면서 애플 관련 밸류체인들 주가가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애플과 관련돼서는 모멘텀도 남아있습니다. 다음 달에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가 개최가 될 텐데 여기서는 애플과 관련돼서 저희가 어떤 이슈에 주목해보면 될까요? 이게 지금 일정이 다음 달 10일에서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저는 그냥 칭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iOS 18과 AI 전략에 대한 애플 쪽에서 좀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을 쓰고 코딩을 하고 복잡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생선 AI가 실을 구식으로 좀 만들었다라는 평이 좀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생선형 AI를 장착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애플의 경우에는 이 기능을 통해서 클라우드가 아닌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해서 구동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온디바이스 AI 주들이 좀 약간 분위기가 좋지는 못하고 있긴 하지만 개발자 컨퍼런스를 통해서 온디바이스 AI 이슈가 좀 같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이런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뭐 탑재가 됐네 이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9월과 10월 중에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아이폰 16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신 아이폰에 담기의 새 기능들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러한 아이폰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한 휴대폰,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의의 경우에는 9월까지 이슈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해서 계속 좀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뭐 아이폰 15가 그렇게 판매량이 좋지는 않았어요. 특히 중국에서도 아이폰이 지금도 또 할인을 한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사실상 애플이 판매량에서 많이 뒤처지고 인공지능 관련 이야기도 없으면서 굉장히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아이폰 16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그리고 여기에서 온디바이스 AI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까지 두 가지 모멘텀을 삼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이폰 관련 종목들 어느 정도 저점에서 반등을 주기는 했는데 계속 저희가 기대감을 가져봐도 될까요?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주가가 너무 이전에 고점에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평균 단가까지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지겨우니까 매도를 하시는데 지금은 매도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계속 좀 분위기 체크를 하시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이러한 기조 흐름들이 올해 9월 아이폰 16까지 공개가 되면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를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 7일입니다. 그러니까 증시 이슈 중에 중국 BOE 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애플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고부가 제품 아이폰 16에 대해서도 프로와 프로 맥스 OLED 패널 전량 공급 소식이 좀 내용들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 지금 고부가 가치가 관련된 상품에 대해서 부각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리고 프로 모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이 좀 상당히 필요한데 저전력이 특징인 저온 다결성 산화물 OLED가 있습니다. 이거를 LTPO라고 하는데 LTPO OLED라고 하는데 이게 좀 탑재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특히 BOE의 경우에는 아이폰 15에 대해서도 일반형 모델의 OLED 패널은 좀 납품을 하지만 아마 16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빛이 새는 문제를 그 당시 때 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부각이 되면서 일부 물량을 좀 취소당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이폰 16에 대한 프로와 프로 맥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쪽이 굉장히 유리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폰 16의 OLED 패널을 1년 동안 봤을 때는 지금 애플은 한 1억 2천만 대 주문을 할 것으로 좀 알려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전체적으로. 그런데 프로와 프로 맥스의 경우에는 패널 예상 주문량이 8천만 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각각 한 4천만 대씩 공급할 전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에 또 하부 구조를 통해서 그 수혜를 받는 기업들 위주로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상 지금 아이폰과 관련해서 OLED 모멘텀들도 불거지면서 관련 종목들도 몇 가지가 움직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애플 향으로 봤을 때 저희가 기존적으로 뭐 LG 이노텍 같이 납품하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OLED 관련 밸류체인도 있고 온디바이스에 기대감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좀 갈래가 있는 것 같은데 투자자 관련력을 고르신다면 어느 쪽을 고르시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LG 이노텍도 괜찮을 것 같고요. BHE도 그 부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좀 선택을 한다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좀 이슈가 예전에 과거에 많이 부각된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지금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 이슈에 대한 부각을 계속 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이폰 시스템 발표까지 이슈가 계속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9월까지는 아직까지 이슈가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관점으로도 좀 매수가 가능한데 일단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25만 원대에서 27만 원, 7만 5천 원대 두터운 저항대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매물 자체에 대해서. 그런데 딱 그 구간에 타자마자 바로 차익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을 얼마나 소화를 하고 또한 이걸 해서 빠르게 소화를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물론 이제 25만 원 이상으로 올라올 경우에는 계속 좀 차익시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구간의 매물을 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어울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모아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25만 원 이상 갑자기 급등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또 일부 차익실을 하시고 또 다시 떨어지면 매수하는 중장기적의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좀 가져가보실 수 있으면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분들은 아 지겨워 이때 좀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산업적인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모멘텀이 같이 붙었기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9월까지 가져가 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BH의 경우에는 그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용 FPCB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터플렉스의 경우에 주가의 흐름들이나 위에 상방에 별다른 저항구간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도 접근이 가능한데 약간 좀 인터플렉스는 애매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인터플렉스의 경우에는 반영을 충분히 빨리 받았을 때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인터플렉스는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실을 두고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인터플렉스의 경우에는 약간 좀 타이밍이 애매한 게 뭐냐면 그 과거에 2024년 1월 19일에서 2022일 때 갭 상승을 띄웠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갭 상승을 띄웠던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에까지는 지금 접근이 충분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지만 17,000원대에 일부 물량이 또 출여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지금 접근하시면 1차 목표가를 한 17,000원대까지 보고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덕산 네오루스의 경우에도 이게 지금 BH와 LG 이노텍과 그리고 덕산 네오루스의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루스의 경우에도 상방에 또 저항 구간이 또 칠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 구간을 봤을 때는 4만 2,400원대부터 4만 5,600원대 저항 구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접근을 하면 지금 한 10% 구간에서 또 차익실현을 했다가 또 떨어지면 또 접근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구전자의 경우에는 좀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더구전자는 LG 이노텍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약간은 반응이 좀 덜합니다. 반응이 덜하지만 LG 이노텍에 납품을 하는 케이스를 봤을 때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접근하기보다는 현 구간에서 잘 버텨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적은 비중으로는 좀 매수가 가능한데 역시나 만약에 급등을 했을 경우에는 1만 5백원에서 1만 7백원대 그때 좀 매도를 해서 차익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지만 매직 주체는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만 꺾이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종목들 같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LG 이노텍을 포함해서 BH, 인터플렉스, 덕산, 네오룩스, 더구전자까지 애플에 직접 납품을 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 밸류체인에다가 납품을 하는 종목들 OLED라든지 FPCB까지 종류까지 상당히 다양하니까요. 각 종목별로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근데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종목들을 보는 이유가 애플과 관련된 모메텀이 붉어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애플도 아직까지 신고가를 못 왔고 3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달 정도 크게 오르기는 했지만 애플에 직접 투자하는 게 더 낫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것도 괜찮죠. 우리나라 증시에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애플의 경우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애플에 대해서는 매수세를 통해서 접근을 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벤트가 계속 있죠. 그렇다 보니까 9월까지 이벤트를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도 되는데 저는 솔직히 아이폰에 대해서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홀스 때와 짝스 때와 이게 또 기능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짝스 때에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애플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흐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BH는 계속 좀 체크를 하시면서 적은 비중으로 분할 매매 관점으로 계속 좀 모아가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토픽 종목으로 BH 보시는 거세요? 네. 저는 지금 그나마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BH인데요. 1분기 때 실적은 시장 예산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요. 그거는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데 2분기 때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전망을 높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대해서도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한 103% 전망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충분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 대비 빨라진 신규 모델 납품 일정을 통해서 5월부터 매출 그러니까 이달부터 매출이 좀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 그리고 하반기 때 성수기 효과 지속을 통해서도 실적 추정지 사냥 가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BH의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도 구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 상단에 또 저항 구간을 두고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급등을 한다 하더라도 좀 차이 시련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두터운 구간에 두터운 지지와 저항 사이 때 지금 딱 들어왔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시다 하면 계속 분할 밈의 관점으로는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1차 목표가를 잡는다 하면 못해도 한 2만 7천 원까지는 잡고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형태를 보니까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전 거래일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는데 동사의 경우에는 이달에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와 투신 쪽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는 결국은 투자 목적으로 해서 이 동사를 좀 접근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BH 쪽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좀 더 많이 있고 인터플렉스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저는 오히려 BH 쪽을 좀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애플이 26년, 27년 때 폴더블폰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또 외신에서 얘기 나온 게 폴더블폰을 포기하고 더 얇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가기에 모멘텀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9월까지는 계속 좀 문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접근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렸고 심지어는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 분위기를 계속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세경하이텍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게 뭐냐면 갤럭시 언팩 행사가 7월 10일에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품주들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면서 다른 쪽에 이렇게 가니까는 이 부품주도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는 그 분위기를 같이 맞춰갈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BH 일단 토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2분기에 실적 전망이 괜찮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신규 모델 제품 일정이 결국에 애플향 관련인 건가요? 거의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타고 있다는 거는 주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슈에 대해서 6개월 전에 선반영 받고 있다는 게 주가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일부 계속 좀 반영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이나 과거의 트렌드를 좀 따라갔을 때는 애플 아이폰에 대한 16에 대해서 미리쯤 어느 정도 일부는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차분하게 올라가면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픽 종목으로 BH도 함께 들어봤고요. 매매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면서 전략 함께 구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플과 관련된 모멘텀들에서 관련 종목들까지 연결 지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이슈 알아보는 이코노미의 글럽 시간이었고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이슈 알아보는 이코노미의 글럽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이슈 알아보는 이코노미의 글럽 시간이었습니다.